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725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664명, 해외 발생이 61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1036명, 비수도권에서는 62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수도권의 발생 비율은 62.3%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2106명, 위중증 환자는 2명이 줄면서 무적으로 329명입니다. 교수님, 이제 주말 효과가 끝나고 맞이하는 수요일입니다. 확진자가 보통 수요일은 늘기 마련인데 오늘도 늘었습니다. 지금 지표 어떻게 보십니까? 지표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이 방송에서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일주일에서 수목금 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어제, 그러니까 내일, 오늘 수요일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주 수요일, 지난주 수요일이 4차 유행에서 피크인데요. 189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하고 비교하면 170명 정도 적으니까 일단 기세는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기세가 꺾였는지는 이번 주를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가 1202명이 나왔는데요. 오늘이 1725명이나 나왔으니까 하루 만에 무려 520명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받았지만 이렇게 500명씩 또는 앞으로 600명, 700명씩 나오게 되면 예상의 기조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일단은 지난주 수요일과 비교하면 4차 유행의 최정점을 찍고 다소 떨어진 것은 맞지만 이것이 떨어진 것이 과연 떨어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아질 것인지를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그런 구간에 여전히 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수도권이 계속 40% 언저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이 확진 상황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상당히 여전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오늘은 2명이 줄기는 했지만 분명히 내일이나 모레 되면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말씀과 지금은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마스크 착용을 잘 하시는 등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상황만 놓고 보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저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한 지 3주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 날 확진 환자가 조금은 적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비해서는 170명 정도가 줄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많은 숫자이고요. 이게 목요일, 금요일까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으면 금요일 날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 두기 단계를 또 발표를 하는데 아마 또 2주 정도 수도권 4단계, 전국 3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의 지표가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지금 신규 확진자가 좀 줄어들어야 최진아 아나운서가 몇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휴가철의 특성상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수도권에 고여있던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그리고 전국의 확진 환자가 줄어들지 않으면 앞으로 일주일, 일주일 후에 또 휴가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덧붙여져서 힘든 파롤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썩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4차 유행의 피크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직 이르지 않을까 싶은 게요, 교수님. 왜냐하면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휴가철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이동량이 줄지 않고 있고 다음 주가 지나면 또 광복절 연휴가 끼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어느 한 곳, 여러 곳이 뚫리게 되면 그냥 곧장 2천 명대로 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차 유행에서 지금까지의 피크를 가지고 비교를 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휴가에서 감염된 확진자들이 지금 확진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음 주에 수요일 날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정체를 보이게 되면 계속 1,600, 1,700의 정체를 보이다가 주말에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안 그래도 늘 건데 휴가의 확진 상황이 더해지게 되면 진짜 2천 명을 찍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지금까지 4차 유행의 피크라고 알려져 있는 1,896명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 기자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앵커께서 걱정하시는 거나 제가 걱정하는 것도 오늘 정도는 더 떨어져서 1,700명이 아니라 이게 한 1,300, 1,400 정도 나오게 되면 뭔가 확진 상황에 더해지더라도 1,800명을 돌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다음 주가 상당히 걱정스럽다고 하는 점 때문에 이런 걱정의 말씀을 드린다는 거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냐면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6월 중순경에 백신 대량 접종이 일단락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한 달 반 정도 백신 접종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사실은 지금 여름 유행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공교롭게도 겹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신 접종이라는 게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억누르는 효과를 분명히 작용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7월 말부터 본격적인 백신 대량 접종 국면으로 또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8월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백신 대량 접종의 효과가 바이러스의 유행세를 억누르는 효과로도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신 접종 효과와 그리고 거리 두기 효과가 이제 딱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신 접종자가 2천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백신 접종 현황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에도 1차 접종자가 20만 명 정도가 더 늘어서 지금 누적 2천만 명이 넘어선 상태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 대비 39.3%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인구 대비 40%를 거뜬히 넘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다음 주부터는 더 본격적인 대량 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번 이상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백신 접종의 효과가 바이러스를 억누르는 어떤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하나 좀 더 붙이겠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옆에 살면서 학교와 집을 오가는 중에 맛집들이 많아서 주로 젊은 층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을 지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제가 이제 계속 방송을 하니까 유심히 관찰합니다마는 여전히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일단은 술집이거나 맛집이기 때문에 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벗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는데 상당히 밀집도가 높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집이니까 모여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그렇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느냐 하면 4차 유행의 정점을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정작 시장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잡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뭔가 좀 경각심을 갖고 상당히 방역에 협조해야 지금의 우리 위험한 불씨를 꺼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변칙적인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두 명까지만 모이게 하면 저녁 시간에 접촉량이나 이동량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저는 보통 이제 6시면 떠나오거든요. 일이 있어서 갔다가도 강남이라든가 홍대라든가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떠나오는데 내가 떠나오는 시간에 3, 4, 5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모이는데 두 명만 모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일행처럼 보이는 4명, 6명씩이 모여서 그럼 어떻게 입장을 하는 거예요? 서로 모이를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자리 배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둘인 척 하면서 4시 혹은 6시도 놀까를 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까지 봐도 수도권에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한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식당이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그런 일이 가능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그냥 불편을 겪는 정도겠지만 카페라든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에 또 한 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들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월 6일에 거리 두기 단계 지금의 수도권 4단계를 더 연장할지 말지 이 여부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는 연장은 거의 기정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연장을 하지 않고서는 이번 유행을 잡을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연장한 거의 기정 사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관심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정부가 이야기했던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지 말지입니다. 더 강력한 것이 나오느냐. 지금은 플러스 알파의 수준이 딱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유흥업소 전면 영업 금지 정도가 플러스 알파의 내용인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그리고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도 유행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추가적인 강력한 대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설대우 교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미 진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게 하는 것 시간대 상관없이요? 시간대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A가 있다면 1인 취식 정도만 호용하는 정도로 1인 취식은 호용하되 1인 취식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테이크아웃만 호용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실 지금 이동량이나 접촉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재택근무를 너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 재택근무 비율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협조를 받아서 때로는 강제로 좀 대폭 늘리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흥업소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중요한 고리가 그 비수도권의 유흥업소라는 사실을 방역당국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하되 유흥업소는 전면 영업금지하는 것 정도가 플러스 알파의 내용이 될 예정인데 만약에 지금처럼 유행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6일 날 발표되는 다음 주 8일 이후에 거리 두기 단계의 개편안 거리 두기 단계는 4단계, 3단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플러스 알파 조치들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은 명분까지 가져놨어요. 어떤 명분이죠? 어제 우리 코로나 특보 중간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정부 방역 관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거리 두기와 관련한 여론조사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 7월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에 대한 국민 수용성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국민의 84%가 수도권 4단계를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할지 격상하지 않을지를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로 물어보고 나서 한다는 건 사실 무책임한 일이긴 하잖아요. 27일에서 29일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군요. 지금 그 표를 보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도권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무책임해 보이는 처사이기도 하지만 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시민들도 지금 거리 두기 단계 연장을 찬성하고 있다고 내세울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6일 거리 두기 연장은, 4단계 연장은 사실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 조치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지가 오히려 더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식당, 카페,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이런 식의 조치가 가해진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인지 간에 명확하고 의미 있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인식 조사인데요. 7월 코로나19 관련 인식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접종을 받을 의향이 없는 사람이 7.9%고요. 접종 여부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8.1%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6%의 대상자가 백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걸로 나타났어요, 교수님. 이 16%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수치거든요. 교수님, 어떤 말씀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이런 나라, 영국만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안 맞겠다 또는 유보적으로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30% 육박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10, 한 6%니까 그 나라의 절반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접종 수용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기대하기로는 더 높았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 전문가들도 더 높아야 안전한 국가가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는데도 아무튼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떤 후유증 또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어떤 사망 사례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유보적이기는 하지만 뭔가 꺼려진다. 이런 분들이 거의 한 16% 정도 된다는 거죠. 제가 자료 화면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제 뉴욕포스트에 실린 기사입니다. 뉴욕포스트에 실린 기사인데 이 기사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실린 기사고요. 다섯 나이 두고 눈감은 미국 아빠의 마지막 말. 백신 맞을 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거의 급사를 했는데요. 나이가 39입니다. 그러는데 자녀가 이제 아마 낳은 자식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결혼하기로 한 분이 너의 자식 이렇게 해서 자녀가 다섯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섯인데 결혼을 앞두고 온 가족이 샌디에고로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휴가를 다녀와서 본인이 호흡곤란이 생겨서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위중증으로 발전하면서 거의 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에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가족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로 한 피앙세한테 보낸 거죠.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은 백신을 맞을 걸 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 여러 유력 언론에서 이제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또 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좀 더 이제 제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16%가 백신 접종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보호수단입니다. 39살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미래가 창창하고 젊으신 분이에요. 그러는데도 감염이 되어서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바로 위중증에 빠지면서 사랑하는 가족, 피앙세와 다섯 자녀를 두고 그대로 사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에 유보적이신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그 26%는 진짜 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백신 안 맞겠다.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크게 두 부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백신이 무서워서 안 맞겠다라는 분이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신념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 무엇인가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얌체 같아가지고 나는 부작용이 있는 백신을 안 맞으면서 집단 면역의 효과는 누려볼래 라는 얌체 심포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맞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분들의 개인의 자유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본인을 보호하고 본인의 가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공백이 있을 것이고 더 크게는 공동체 안전을 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과 관련된 분리 그러니까 디스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 본격적으로 공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런 분들이 끝까지 이제 백신 절대로 안 맞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 이상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저는 불이익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으로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있을까 자기 부담을 해서 치료를 받아라 그렇죠. 자기 부담을 본인이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옵션을 포기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비 전액을 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으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에게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있는지 일단은 물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집단 면역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상권 같은 걸 청구해서 이분들로 인해서 생긴 공동체 가입을 피해에 대해서 저는 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이나 혹은 업장별로 이분들을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혹은 내가 업장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의 여러 가지 불이익들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백신 페널티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주목할 게 인구가 많은 뉴욕과 캘리포니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어제부로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유 또는 어떻게 보면 인권 이런 것까지도 상당히 제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을 발령을 했고요. 특히 뉴욕주인 경우에는 산밀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식당 무슨 또 카페 또 실내 운동 시설 이런 데를 출입하는 데 있어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으면 출입 자체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조치를 했고요. 동시에 비교적 마스크의 우호적인 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의무화가 속속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온전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전체 인구 대비 50% 성인 대비 60%거든요. 그러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인데도 마스크를 먼저 벗게 됨으로써 확진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확진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등다라 사망자 위중증자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 체계가 압박을 받는 것 때문에 일부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호적인 주들이 먼저 시작을 하고 아마 이런 주들의 결과를 보면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거기는 먼저 이런 조치를 시행을 했으니까요. 프랑스, 영국, 다른 데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변이가 되었든 무화가 되었든 확진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여가겠지만 그래서 방역 상황이 점차 나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튼머리 잘 안 되는 부분에는 일부분 우리도 아마 이런 관계자님 지적하신 디스 인센티브 소위 불이익 조치의 일부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4 커버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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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